의리, 의리란 뭐죠? 의리, 깡패 사회에는 있고 공적인 사회에는 없는 것 공적인 사회에는 공정성, 객관성, 원칙밖에 없습니다 깡패 사회에는 왜 의리가 있을까요? 그들은 쫓기는 자들이고 그들은 숨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자기 편을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고기는 어떤 원칙도 근거도 대접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게 남았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의리를 지켰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자기가 사랑할 자기가 만든 세상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적용하시지 않고 의리를 지키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목적을 기어코 이루십니다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 아들이 하신 일입니다 의리 편파적인 겁니다 아니 원칙이 없고 편파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잘하는 겁니까? 공정과 원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도덕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한 것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혜 은혜란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요 결코 받을 수 없는 보상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편혜입니다 편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기로 우리를 놓아두지 않기로 우상에게 우리를 넘기지 않고 사망에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언제나 오늘은 두 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의 배신과 거역을 수용하십니다 여기가 놀라운 데입니다 왜 그걸 수용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 말 잘 듣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서로 믿을 대상을 목적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가 차이가 있죠?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최고의 가치 도덕성과 실용성은 비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친할 때도 이해관계나 혹은 공감으로 인하여 친했다가 그게 깨지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깨져도 깨지는 원칙과 이해와 이익이 깨져도 그대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가족이죠 가족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부르라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편애가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운명에 작용하여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하려는 것입니까? 내 의리에 참여하라는 거죠 자발성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대등한 인격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 즉 자발성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자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발적 선택을 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는 그걸 쓰는 사람 마음이죠 아담은 실패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자발성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발적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랑도 믿음도 기쁨도 없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요구하시고 참여하시고 항복시키기는 중인가 보는 인생을 살게 되죠 무지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비정한 자들 무지한 자들 선택을 할 수 없는 자들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의로 부르십니다 의리의 의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의 일이죠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선택권이고 선택은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는 한 번 잘하겠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경우마다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수많은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의 훌륭해짐은 자발성, 자발성을 가지며 안목을 가지며 분별할 수 있으며 실력이 생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긴 인류 역사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이 죽을 것 같은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